와이킥킥 청춘 살인방의 첫사람 한수연 역을 맡았습니다. 세상 불정 모르는 최영지라고 하는데요. 와이킥킥 입성 후 험난한 폴로소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서 보게 되는데요. 설렘지만 꽃잎을 보여주실 때 손 한번 틀어주실 때요. 네 좋습니다. 정면도 너무나 아름다운 버스.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좋습니다. 우리 그 3인방 남자 3인방의 마음을 삼자분 그 시절의 첫사람 역할 아닙니까? 누가요? 시인의 첫사람 역할. 러블리한 가득 담긴 꽃이 뭐 있을까요? 첫사람. 머리카락으로 춤을 해주시죠. 예수님. 아 네. 샤랄랄랄랄랄랄랄랄랄. 네. 우측으로도 머리끄러 한번. 차. 예. 차.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모든 알바를 섭렵한 알바망. 김정은 역을 맞았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짠순위에 우리를 보면 못참는 오지랖터형 걸크러쉬로 연기연심을 품고이신다고 합니다. 먼저 벤석부터 한 개씩 한 번 틀어주시고요. 우리 소희씨의 러블리한 단달눈숨 너무 기다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단달눈숨. 네. 박대신 방부제를 잡히시나요? 네. 변하시기 하나도 없네요. 네. 나만 늙었진 않았어요. 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우리 김정표 세상 털털한 걸크러쉬 시크놈빛도 한번 가볼까요? 네. 걸크러쉬 시크놈빛. 네. 아 좋습니다. 파워천재 반소의. 네. 시크놈빛. 전면도 시크놈빛. 아. 네. 좋습니다. 우측도 한번 시크놈빛 레이지 한번 쏴주시죠. 네. 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자살이오리 역을 맡았습니다. 그 중 차오식의 친누나이자 고주최농의 말빠를 장착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야. 우리 김정표 씨. 왼쪽부터 몸을 틀어본 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상큼 바라던 비소와. 소나트도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면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네. 다양한 소나트도 감사합니다.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와이키키의 최상위 포식자 나오고요. 포스 있는 눈빛도 하고 한 번 좀 쏴주세요. 네. 피랑이도 맨몸대기에 있는 포스 있는 눈빛.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다른 포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최상위 포식자 우리 차별기의 모습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완씨 잠시. 네. 아래에서. 예완씨. 예완씨.